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게 되면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 원의 질병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 1천 명을 넘은 것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질병 비용은 의료비와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 노동생산성 손실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질병 특성상 환자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가격리자도 큰 규모로 나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추가 발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